안녕하세요 송글씨쓰는 팬크래프트 입니다 오랜만에 리뷰 영상으로 찾아뵙습니다 저번에도 한번 했었는데 시간이 좀 오래 지나서 다시 한번 해보려고 해요 트위스비 에코 EF 입니다 트위스비 에코는 이렇게 생겼어요 몸통은 원형이고 뚜껑 쪽은 이렇게 육각형 입니다 뚜껑에는 트위스비 로고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 클립은 아주 짱짱 합니다 여기 보시면 나사 산들이 투명한 몸통에 보이죠 돌려서 여시는 거예요 뚜껑을 빼니까 더 예쁘지 않나요 그립부는 이렇게 얄쌍하게 들어가 줍니다 잡기 편하게 팬을 딱 쥐었을 때 안착이 되요 컨버터 카트리지 방식이 아니라 몸통 가득 잉크를 채우는 방식입니다 많이들 물어보세요 트위스비 에코 컨버터가 어딨냐고 이렇게 뒤쪽을 돌리시면 피스톤이 올라가죠 주사기랑 똑같아요 주사기 보시면 피스톤을 밀고 당기고 하잖아요 처음 주사기의 몸통에 약품을 채우기 위해서 쭉 주사기를 밀죠 그리고 약품에 꽂은 다음에 주사기를 이렇게 당기잖아요 근데 만약에 만년필을 그런 형태로 만들었으면 필통이나 가방 속에서 이리저리 흔들리다가 살짝만 눌려도 잉크가 앞에서 막 튀어나갔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돌리는 방식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잉크병에 이렇게 담가서 반대로 빨아 올리시면 됩니다 잉크를 한번 넣어 볼게요 이렇게 내리시고 잉크를 준비해 줍니다 동백 잉크를 준비했어요 어떤 만년필 잉크든 상관없습니다 담글 건데 검은색이 잉크가 고여 있는 곳이거든요 파여 있는 데를 지나서 잉크가 들어가서 몸통으로 채워 줘요 여기 홈이 있거든요 홈을 넘도록 담그시면 돼요 쉽게 말해서 닙 보이죠 이상으로 담그시면 돼요 여기 나사산에 닿게 되면 좀 지저분해서 닦기가 힘들 수도 있는데 물 졸졸 흘러보내시면 수용성 잉크기 때문에 닦여서 나가니까 너무 겁내지 마시고 담그세요 이렇게 있죠 푹 담가요 다음에 돌립니다 여기 잉크가 빨리 올라오는 게 보이나요 잉크가 차 올랐어요 이거를 다 채울 필요는 없습니다 적당히 채우고 나서 허공에다 돌려주시면 내가 채우고 싶은 만큼만 채울 수 있어요 아니면 얘를 여기까지만 밀고 채우시면 조금만 차겠죠 다 돌리시면 살짝 이렇게 락이 걸립니다 만약에 락이 없으면 왔다 갔다 엄청 돌겠죠 푸시로 만들었을 때 처럼 여기서 잉크가 팡팡 튀어나가고 다 잉크 범벅이 되겠죠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락이 있으니까 락을 걸고 더 돌리지 마세요 안 돌아가는 게 정상입니다 여기서 더 돌리시면 이게 분해가 돼 갖고 뒤로 튀어나오거든요 자 근데 보면 여기에 찰랑찰랑 잉크가 움직이죠 그래서 이런 투명한 몸통 같은 경우는 색깔 있는 잉크를 다 채우지 말고 반 정도만 채워서 쓰시는 분들은 이렇게 아름다운 끼실 수 있습니다 예쁘죠 묻은 거 물티슈 같은 걸로 닦아주시면 돼요 아까 담갔으니까 이쪽 그립부에도 묻어 있겠죠 얘도 닦아주시고 이거는 성향차인데 저는 그냥 적당히 닦아요 묻어 있는 것도 나름의 맛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안에 공기가 차 있을 수 있는데 반대로 이렇게 돌리시면 이쪽 보시면 잉크가 튀어나오죠 잉크를 살짝 풀었다가 감았다가 풀었다가 감았다가 하면서 안에 있는 공기를 좀 빼주시면 잉크 토하는 걸 막을 수 있어요 다시 이렇게 뚜껑을 돌려서 닫아주시면 돼요 뚜껑도 보면 락이 걸리거든요 락 이상으로 더 잠그지 마세요 그러면 파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찰랑찰랑 트위스비는 이게 참 좋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트위스비는 투명한 뚜껑을 좋아해요 왜냐면 일체가 되는 느낌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뭐가 하나 더 있죠 이너캡 말 그대로 안에 있는 캡이죠 캡이 하나 더 있어서 여기서 한 번 막아주고 여기서 두 번 막아주기 때문에 한 달 이상 있다가 꺼내셔도 바로 쓰실 수 있어요 안 썼더니 굳었어요 이러시는 분들이 많죠 근데 트위스비 에코는 그럴 걱정이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잉크를 넣었으니까 한번 써봐야겠죠 손이 제일 많이 가는 팬이에요 실제 필사할 때도 가장 많이 써요 일단 부담 없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부담이 없어야 계속 손이 가잖아요 예뻐야 계속 손이 가고 2023년 3월 10일 기준으로 49,600원입니다 트위스비 같은 경우는 정찰제이기 때문에 어디서 사든 가격이 같아요 제가 운영하는 동백문구점에서도 열렬히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은 네이버에 동백문구점 혹은 팬크랩트 치시면 저희 스마트스토어가 나오거든요 거기서 판매를 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웬만해선 단호하게 얘기를 드리지 않는데 얘는 후회 없을 거라고 단호하게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마포구 망원동에 제가 운영하는 동백문구점에 오시면 써보실 수 있어요 궁금하신 분들은 동백문구점으로 와서 만년필 써보러 왔다고 얘기해 주시면 제가 얼마든지 내어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